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저씨는 선수님 말씀을 잘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니까 다음에 이 아저씨 마실 것까지 선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? 네! 아 그래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약속했으니까 마시지 마오. 우리 친구들한테 비린밥 선물해 주세요. 하나 둘 셋. 우리 친구들 비린밥을!